과일루!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과즈비입니다 오늘 뭐 해볼거죠 저희? 오늘 게임 해봐야죠 게임? 아... 컴퓨터를 체험해보는거죠 미리? 그렇죠 네 오버점돼요? 에이... 애틀렛 어? 내걸로 로그인하면 안되잖아요 어? 대리에요? 네 대리하지마지만 일반하면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높은걸로 해도 돼요? 높은걸로 풀옵? 어? 풀옵 처음 해봐요 오버워치 와아 저게만해? 와아 그림이 다라... 머리가... 쉐이딩부터 다라졌네요 아... 어? 질죠? 겐지 안하죠? 오자마자 랩캠왕이에요? 아... 손 한번 풀고 합시다 그쵸 그쵸 아 근데 이거 제가 한거 아니에요 에? 아... 아니아니 아니아니 제대로 한거 아니라 제대로 네 제가 또 잘한 챔피언이거든요 짜잔 아세요 무슨 챔인지? 잘 몰라요 그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크랩 모르시는구나 우와 뭐야 왜이렇게 부드러워? 이러면 질수가 없지 와아 이게 풀옵? 그쵸 아 맞다 140대 처음 써보죠? 네 좋아요 개좋은데요? 저는 이거 썼으면 진작에 그만갔죠 야아 뭐야 왜 안뒤쳐 보았죠 퍼스트킬 제가 했어요 잘하네요 잘해요 저 저기있죠? 그러면 어떻게 하냐? 여기다 깔아두고 오오오오 미ceğrust 아 마우스가 좀 느리구나 아 그럴 수 있어요 오오 잘하죠? 잘하는데 정크랩 해봤어요? 옛날에 몇판 해봤어요 옛날에 티어가 어떻게 됐어요? 저요? 그거 안 됐어요? 그렇죠 말하는 거 딱 그렇네 오! 아! 아 저기 손가락이 나왔나요? 아! 나 보고 한 거예요 어? 뭐야 이 개사기 체험 신첨인가? 이러고 정클렛 이렇게 막 손을 잡아요 사실 잘하는 정클렛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다 잡았죠? 저기 자고 있는 애까지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겐지 들어올 때 이렇게 딱 쳐주고 딱 에임 아! 까비까비 그 벌써 밀렸죠? 둠피스트 오니까 깔끔하게 잡아주고 여기서 군까지 쏴서 어? 어? 전 죽었어 이렇게 딱 깔끔하게 그럼 좋은 희생 교환 어때요 지금까지 저? 잘하고 있는데 원래 팀 어디예요? 저요? 다이아 핵인데 이제 랭 해볼게요 한 판 해보고? 네네 선 풀렸어요 벌써 제가 정크 엄청 좋아 롤에서 약간 폭탄 좋아했어요 딕스 정크 갱프 아세요 뭔지 다? 갱프라고 정클에서는 좀 알겠죠 아 그래요? 아 얘네 좀 하셨나 보구나 좀 좋네 아 너무 양학 아닌가? 이 맵에서 정크가 좋아요 아 이 맵 좋아요? 네 위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? 그니까 조용히 조용히 화이팅 화이팅 뭐야 뭐냐? 오 저렇게 하면 보이지 않을까요? 안 보여요 안 보여요? 네 골드라 봐봐 5초 안에 5 4 3 2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리퍼 위로 올라왔죠? 이거 잡아야 되는데 못 봤죠? 로드 호그 뒤도 안 보죠? 어? 킬했어요 네 당연하죠 뭘 잡은거죠? 포탑이요 이거 해줘야 돼요 뭔지 알아요? 팀 화이팅 하는 거 화이팅! 이러는 거예요 올라온 거 여기서 컷 깔끔하게 해주고 궁 딱 써서 컷 하나 더 해줘 어? 뭐? 핵이네 핵이네 리플레이 볼게요 어? 에임 핵 어? 킬지는 않는 것 같아 무빙 이게 요즘 핵이에요 아 요즘 핵이에요 안티는 핵 그래서 이름이 안티 핵이에요 아니 아 이거 일단 이거 쳐면 돼 아니 아 일단 잘하는 거예요 아 깔끔하죠? 여기서 안 보인 데서 궁을 써야 돼요 이러면 놀랬어? 나오려다가도 쉬프트 빼고 돌아가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좀 배웠어요? 많이 배운 거 한판 해보세요 경쟁이니까 데리거든요 아 아 잘 버렸네요 아 네 갑이 티어 올린 거예요 어 뺏겼는데요 내가 하는 거 보고 재밌어 보였나? 일단 여유롭게 근데 정크 싫어해서 제가 파라 할게요 아 지금 조합 괜찮죠? 아까 스킨 맞췄기 때문에 겐지 해볼게요 아까 뽑은 걸로? 네 또 겐지 제가 잘하거든요 학살이 알아요? 학살이 알죠 아는구나 제 동생이에요 저한테 겐지 보고 어 형 나 오버워치 알려줘 이래서 내가 나 잘 못하는데 알았어 일단 이러고 프로 하고 프로 한 거예요? 저는 공부해도 되니까 가르치신 분이었구나 네 몰랐구나 몰랐어요 벌써 또 무빙 장난 아닌데 네 이걸로도 많이 필요해요 저는 아 그래요? 네 어 뭐야 아 나 또 에이미 중요한 챔피언이거든요 음 에이미 뭔지 아세요? 잘 몰라요 뭐예요? 에이미? 에이미 이제 논쟁이님 전 여친님 아 에이미 잘 지내해보세요 이게 패줌이라고 아세요? 에이미 잘 지내보세요 네 엉 엉 엉 힐러 엉 엉 엉 엉 네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하나 깔끔하게 날려주고 어? 여기서 하나 더 잡아줄게요 우와 깔끔하게 좀 이렇게 날려주고 게임 끝 이겼네요? 네 인상자라는거에요? 아니요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인 척 한번 해보시겠어요? 해볼까요? 네 본인 아이디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배운 Junkle 한 번 해보실래요? 그럴까요? 엄청 오랜만인데 저 비관이 기억이 안 나네요 속이 안 좋아요? 속이 안 좋을 때 지우는 거라서 생각 없이 사는 스타일? 자편도요 Junkle에는 해볼게요 레벨이 좀 높네요? 제가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많이 하긴 했는데 그쵸 잘하진 못해가지고 아하 이 참 그렇죠 피해줘야죠 무빙 쳐야죠 호 호 호 호가 여기 왜 있어요? 잘 안 들려요 좀 더 집중해봅시다 아 아이고 핵인 것 같은데? 아 상대편이 너무 잘하는데? 눈쟁이 님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한번만 더 할게 한번만 더 해봐요 한번만 더 해볼게요 한번만 더 해볼게요 너무 어려운 캐릭터인데 이거 어떻게 잘해요? 예측 감 감이 좋아야 돼요 감이 어려운데요 그래 막 플래도 찍고 다이아도 찍고 그래요 이 판 잘 해볼게요 네 응 이겼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좀 더 연습해요 아니면 이거 합시다 저 E4 설치해주잖아요 그 컴퓨터로 그때 실력 늘었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 컴퓨터로 알았죠? 알겠습니다 연습 좀 해놓을게요 연습해와요 그때 저랑 정크랫 1대1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게임을 모두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눈쟁이 님 애초에 눈쟁이 님 손 보니까 게임을 잘하는 손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? 그러니 게임은 포기하시고 컴퓨터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컴퓨터 파이팅 컴퓨터 파이팅 컴퓨터 파이팅 컴퓨터 파이팅